저번에 새로 달아야겠네. 너 지금 코로 웃었다? 거짓부렁할 땐 코로 웃는 거야. 너 죽을래? 우리 집주인 어디서 만나냐고! 변무진! 묻는 말에 대답하고 가. 내가 왜? 이거 놔라. 우리 집인 거 알고 산 거 맞지? 맞지? 이유가 뭐야? 나가야겠냐? 내가 그렇게 싫으냐? 아직도? 뭐 하는 거야? 여사님 이쪽으로. 어! 미리 아빠! 엄마! 조준아? 죽었어? 이 새끼! 대환장 파티의 시작이다. 어르신. 이젠 다 끝났습니다. 포기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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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하세요.